자 일어날 때 어 당했다 중간가드가 안되네 한번 가드 되네요 와 얘 뭐야 이거 걸렸다 걸렸다 와아 첫판에선 이기기 힘드네 시작할 때 바로 칼을 써 얘가 차라리 처음부터 가드를 한번 하자 오케이 막아주고 어? 잠깐만 안돼 안돼 빨리 죽여야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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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체력이 얼마 안되네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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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간가드 안돼 미쳤네 이거 잠깐만 패드 배터리 하도 방송을 많이 하다보니까 배터리가 금방 날아 희자루 얘는 좀 세네 얘를 좀 센데 아니야 버티지 않을거야 이길 수 있어 그냥 45초 버티기다 헤헤 그런가보다 진짜 데미지 미쳤네 이거 데미지 엄청 미쳤네 야 야 이거 뭐야 야 차라리 공격을 하고 있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얘를 잡아두는게 나을거 같애 내가 볼때는 얘를 잡아두는게 나은거 같애 자 내가 먼저 때린다 오케이 저 디넥은 좀 길거든요 저 공격은 오케이 바로바로 이어서 바로바로 이어서 아 이거 가드 깨는 기술을 바로 연기해야 됩니다 아이고 거리가 안돼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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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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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얼마 안남았어 시간 얼마 안남았어 3초 3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됐다 타임 업 최선의 선택은 역시 공격이었어 오야지 나왔다 야 야 야 야 어 어 생선 무슨 시체잡듯이 오우 깜짝이야 이단코프 이바? 이거 누가 자막했냐 그건 좀 나야겠네 개인적으로 이안코프 참 좋아합니다 캐릭터 개성있었거든요 원피스 해적무상에서요 경험치 75,000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반 코프라고도 해요 아 그래요 이반 코프라고도 해요 원래 아드레나니샷 자자에서는 오졌네 사투리 쓰는 애였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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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어 알았다 팩인가? 아 레벨업 에이스 다 레벨업 했겠는데? 거의 야 캐릭터들 다 레벨업 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야? 어휴 미쳤네 이거 어우 기어퍼 참고로 저 기어퍼 루피는 제가 얻은 거예요 초의 안정판으로 행콕 행콕이 아니라 행콕이었어? 내가 넌 모르나봐 원피스를 쿵푸루피는 뭐지? 자 이제 다음인데 격둘 오리스 광장의 총력전 오리스 광장에서 해군과 신수염 해적단의 총력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텐션 호르몬의 힘으로 부활한 루피는 서둘러서 에이스의 곁으로 간다 갑시다 격둘 오리스 광장의 총력전 격둘 오리스 광장의 총력전 어? 키자루다 또 키자루 겁나 센데 아 아니구나 아 쿠마 야 얘는 지금 피사기에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잠깐만 노멀어택에서 레인지어택이나 가드브레이크로 파생시킬 수 있다고?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네 자 갑니다 알려주네 루피의 레인지어택 파생은 네모 어허 가드브레이크 파생은 뭐 다 아는 건데 이거 알려주지 아 스킬을 또다시 자 갑니다 이게 아닌가? 아 됐네 됐어 이거 했고 가드브레이크 파생 이건가? 하지마 어우 이게 아닌가 보다 어 나 아파 아하하하 이거 같은데 이건데 이거 같은데 아 이게 안들어가 아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기술표 잠깐 보겠습니다 어허 레인지어택 이거 맞을텐데 이거 맞을텐데 가드브레이크 파생 이걸 모르겠어 레인지어택은 알겠는데 다 눌러보자 아 그냥 잠깐만 뭔지 알거같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네 근데 얘가 안 맞아서 안되는건지 그걸 모르겠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아 그냥 평타 쓰고나서 그런거야? 아 그런건가? 여기서 이렇게 연기하라는건가? 아 됐네 아 뭐만한지 알았네 아 이거 그냥 그거네 응용하는거네 그냥 중간에 누르라는거네 아 네모네모네모네모를 누르고 명중했다면 어 이런게 있구나 가볼까요 동류와 교대할때는 L2로 R2를 누르면 교대할 수 있구요 교대중에 네모를 누르면 교대공격을 쓸 수 있다 아 오케이 교대를 하라네요 교대하기 전에 아까 있었던 연기 공격 한번 해볼래 교대공격 완전 뭐 이거 여보세요 테스트좀 해봅시다 안돼 나 바로 교대해야겠다 어 야씨 아이 교대 여유 줘야 될거 아냐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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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까 저거 같은데 아까 내가 쓸려든 오케이 이거야 아 이게 아까 그거 같고 내가 그 두번째 첫번째 봤던거 그리고 모델을 해야되나 이제 근데 이거 스틱 누르는게 안되네 아 아 아 이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다 알았어요 좀 어렵네 됐어요 그 다음에 적을 특정 공격으로 날려봤을 때 교대 또는 R2를 누르자 오케이 트라이브 체인지를 알 수 있어 트라이브 체인은 적을 공격하면서 교대 가능하다 트라이브 체인은 버닝게이지 두개를 소비해 버닝게이지 한개의 이하라면 쓸 수가 없다 자 이반쿠프라면 세모를 어 누른 다음에 L2 혹은 R2를 눌러야된다 오케이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야되나 됐다 아 조금 더 데미지가 들어가야되나보다 자 한번 다시 바꾸고요 아 진짜 연습을 진짜 하기 너무 힘들어 그냥 죽이는 거면 모르겠는데 기술 기술 사용해야되니까 트라이브 체인 이거 맞을텐데 안되네 아이고 이건 세컨드 가버렸네 여기서 되나보자 아 여기서 되네 어허 어허 날려 아아 잠깐만 아 뭔 말인지 알았다 날려보낸 다음에 아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얘를 딱 날려보내고 이거 아니야? 어 이거 같애 아아 와아 개어렵네 에디 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때 L2 또는 R2를 길게 누르면 트라이브 어시스트로 동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 맞을때도 할 수 있다네요 아 트라이브 어시스트는 세개를 도움이 안내요 대신에 오케 아 이거는 좀 위급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나와봐 때려봐 이러고 있을때 바꿔치기하면 얘로 한번 딱 바꿔치기하는 대신에 오케 됐고 상대가 트라이브 어시스트를 썼다면 어 역으로도 맞서 싸울 수 있다네요 어 오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대요 오케 이건 니가 바꿔치기 해야돼 간다 자 여기서 역으로 가서 같이 싸우는거죠 이러면 얘가 트라이브를 썼지만 제가 이기는거에요 오케 오만인지 이해했다 이제 죽이면 되나본데 야 내 체력 왜이래 오쌍 오케 야 간다 이건 가야돼 체력이 없어 이거 체력이 없어 가야돼 오케오케오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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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따위 안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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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 일어나 오케 니가 그런다면 여기서 바로 이어서 기어 서드로 연계샷 어 우와 이걸 캔슬하잖아 이완코프로 바꿉니다 겐슬 어 그렇지 헬 윙크 이런거 있어야지 데스 윙크 이런거 있어줘야지 어 한번 가드 가드 이완코프 피살기 한번 써보자 얘 없다 있을텐데 우와 뒤진다 됐다 피살기 갑니다 자 바로 바로 어느 Ao 자 이완코프 가자 안면 잔사 뭐야 못죽였어? 뭐야 못죽였어? 끝났다 야 간다 야 됐어 뭐야 또 있어? 아 마무리 예아! 실패 깼습니다 핸콕 보안콕 시치부카 오해! 위험해! 공격 중심 위험해 그렇구나! 고마워, 핸콕! 음 음흠 음흠 자, 11만원 얻었네요 아, 여기서 좀 헤맸네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어 손은 대는데 또 늙어가지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재여서요 처형을 멈춰라 폐왕색의 폐기 처형 대 위기에 처한 에이스에게 혼신의 힘으로 외치는 루피 픽픽 쓰러지는 자들의 모습을 본 강자들은 루피가 폐왕색의 폐기에 눈뜬 것을 깨닫는다 폐기 가나 이제? 폐기 씬은 나올 것 같은데 처형을 멈춰라 폐왕색의 폐기 흙 인간에 진짜 오프닝 같네요 디에이 uiten 하하 상상도 도전 iliar 쩌리대 미오크다 미오크 매의 눈이랑 싸우는 건가? 갑니다 크로코다일의 부하 미스터 원 다즈 보네스가 도와준다 다즈 보네스의 도움으로 루피가 한계 돌파 상태가 되면 공격력이 올라가게 된다 아 그러니까 각성을 가게 되면 내가 더 세진다는데요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죠? 어허 아파야 아파 각오 가드해 아니지 공격으로 가자 공격! 어어어 오케이 야 너 원거리 해 나도 원거리 할라니까 어 해봐 해봐 자존심 대결 붙어 니가 그렇게 검기를 잘 써? 어? 나는 인마 어? 나는 고무고무야 이 자식아 너의 검기로 나를 상대 보란 말이야 너의 검기로 나를 상대 보라고 좋았어 좋았어 이 자식아 그러고 있어 그러고 그러고 있으세요 딱 걸리셨어 그냥 게임 끝났지 그냥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주고요 자 그리고 각성을 가면 더 데미지가 세진다고 했으니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가고요 어 한 대 맞았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 끝났어요 게임 수고해요 뭐야 뭐야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죽을 뻔했다 야아 죽을 뻔했어 빛나서 죽을 뻔했어 빛나서 죽을 뻔했어 진짜 근데 얘는 낄대 못 낀다 어허어 낄대 못 끼는데 크로코라이 다즈보네스라는 캐릭터를 새로 얻었습니다 자 2년 전에 루피가 지금 레벨이 벌써 4에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만큼을 진행했으니까 오 아마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주변에는 뭐 없고요 그쵸 아마 이 밑으로도 맵은 큰데 없는 것 같고 그쵸 빛의 기습 키자루와의 싸움 루피의 숨통을 끊지 못한 가프 처형대로 뛰어올라가는 루피에게 빛으로 변한 키자루가 가로막아선다 자 가죠 원피스 만화책 몇 권 몇 권 토론 블랙 당하니까 좀 조심해주고 하지만